이 놈의 기술이 어디서 참은 천혜인지 부모의 관장아 이렇게 뜨고 못 견디면 오겠지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 무슨 얘기십니까 저기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말세일 때까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반스 반스 이래저래 반스 반스 예전에 여기서 알바하던 어리버리한 언니 있었는데 나이만 잔뜩 먹고 완전 반맛이었어요 일 못한다고 바로 쫓겨났지만 내가 하는 말 잘 두고 잘 하길 바래요 항상 유리창 청소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메뉴 다 외우고 포인트 카드 할인카드 코드 다 외우고 쿠폰에 도장 찍는 거 까먹지 말고 주문 빠를 때 어리버리 하지 말고 메뉴 사이즈 정확하게 받을 거 됐죠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다 아메리카노도요?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? 풀사이즈로 줄게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? 사랑 찾아 글쎄 안된다니까 넌 아직 어려서 안돼 잘할 수 있어요 너도 어지간히 질기다 어떻게 두 시간 동안 피를 말리네 동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? 좋아 그럼 부모님 도장 받아와 넌 미성년자라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 또 하루는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말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날 그 사랑하는 날 찾으려고 몸부림키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우리 인생 사랑하는 날 서울 아는 하늘 안에서 사랑하는 날 오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요? 아니요 많이 해봤는데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뭐예요? 빨란 침이 잡고 예, 예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거기서 아줌마는 아줌마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? 예? 깍두기 깍두기 뭐야? 손님 갖다 드리라고요 아, 예 빤스, 빤스 반갑습니다 아저씨 예 할머니, 그거 주인 딸이 있어요 아이고, 이런 거 임자가 어딨어요? 그저 수석하는 놈 임자지요 내내 내일도 일찍 올 테니끼리 아무도 주지 마시나요 빤스, 빤스 두근색은 빤스, 빤스 그대가 돌아서며 좋은 눈이 반 지친 가슴 그도 안고 뛰고 다닌다 그 왜 하나도 없어? 방금 어떤 할머니가 와서 싹 들어갔어요 뭐야? 이런 못된 할망군 여기요 아, 겨우 이거 밖에 안 줌 내가? 아, 이것도 많이 쳐드린 거예요 안 돼, 이제 한번따리 갔다